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비안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20배 위약금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1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75-270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고요. 원고는 채권자 그리고 피고는 부동산 양수받은 자입니다. 이 사건은 파기현송됐고요. 사회행위 취소는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넘긴 사람 있죠. 넘겨 받은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부르는 수익자라고 부르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빼고 곧바로 수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사회행위 취소입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가 원심에서 졌다가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거죠. 내용 보시죠. 이 사건 사신과는 이렇습니다. 채권자인 원고는 휴먼스토리라는 가구설치공사의 하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구를 설치해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7억 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가지고 휴먼스토리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의 채권을 인정받으면 약 7억 원 정도의 소송 중에 정상 합의를 하는 거죠. 7억 원의 소송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합의를 합니다.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휴먼스토리는 원고한테 5억 3천만 원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합니다. 대신 주기로 합니다. 이거 가지고 끝내라. 그리고 그다음에 원고는 휴먼스토리가 찾을 수 있는 공탁금이 있습니다. 공탁금 9,300만 원을 찾아서 그중에 2,500만 원은 휴먼스토리 주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자기가 갖고 거기다가 플러스 5억 3천만 원 받았으니까 6억을 받아가는 거죠. 이 받아가는 걸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소송에는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합의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를 서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먼스토리는 정상 합의 비금의 두 배 그러니까 6억에 두 배, 12억을 주고 원고는 채권 전액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합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9,300만 원 공탁금을 찾은 다음에 2,500만 원을 휴먼스토리에 안 줍니다. 안 주니까 휴먼스토리가 공사대금 채권 양도를 취소해버립니다. 그리고 공사대금 채권으로 대신 받았던 대물받지에 받은 아파트를 자기 가족인 피고에게 이전한 거죠. 그러니까 휴먼스토리와 피고들은 가족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채권자 취소를 하고 싶다고 해서 취소를 한 겁니다. 이 사건의 문제의 쟁점은 뭐냐면 조정합의 중에 채권 전액 포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먼스토리는 5,300만 원을 채권을 양도하고 그다음에 9,300만 원을 공탁금을 넘겨주고 다만 원고는 2,500만 원을 휴먼스토리에 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6억 정도를 넘겨주고 2,500만 원을 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행 안 하면 배액을 계산하고 2,500만 원을 계산 안 하면 이것도 다 포기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균형이 안 맞죠. 여기는 6억에 걸리고 2,500만 원이 안 걸리는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거를 법률상은 어떻게 보냐. 이 채권 전액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원고가 2,500만 원을 지급 안 하면 채권 전부 포기한다. 이 의미를 위약벌로 해석할 경우에는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손해배당의 예정, 위약금으로 보게 되면 일부만 감회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 잘못한 거에 상응하는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 채권 전액 포기. 2,500만 원 안 주면 채권 전액 포기한다는 그 말의 의미를 위약걸로 볼 거냐,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거냐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하냐면 채무불이행 시 위약금 지급 약정은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다. 손해배상 예상, 예정 또는 위약벌. 그런데 이 두 개가 어떤 것인지는 의사해석을 따르면 된다. 이건 일반 논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입니다. 채무불이행 예정이고 그를 따라서 상대방의 위약벌이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 원고가 불이행한 건 2,500만 원에 불과한데 이걸 포기해야 되는 금액은 6억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어서 너무 크다. 따라서 이거는 위약벌로 볼 수가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서 손해배상 예정으로 봐야 된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6억의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다시 채권소송에서, 취소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을 겁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위약금 약정을 되게 많이 합니다. 금액을 너무 크게 하면 오히려 나중에 소송이 붙었을 때 이렇게 위약벌을 안 봐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2배 정도, 이 정도 금액이면 위약벌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송에 가면 대금이 한 40억, 50억인데 위약벌이 2배라고 하면 80억이잖아요. 너무 크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적당히 가감해서 위약벌을 너무 크게 하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위약금에 가까운 계약을 많이 맺기 때문에 이 계약금의 성격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가게 되면 위약벌을 만드시려고 하는 의사하고는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도 정확히 보시고 상대방 입장에서 위약벌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주장을 해서 인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판례 정도는 기억하셔가지고 어느 경우에 위약벌이고 어느 경우에 손해배상 예정인지 원칙은 손해배상 예정이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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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